오진 동무자가 주어 담지내어 깊은 구름 마루가 비고서나서 해탈을 담고 높은 언덕 순식간에 올라가며 맑은 꽃과 긴 수명은 나라이 솟아하고 맑은 뒤에 묘한 심령도 흙도 빛이 나며 좋은 나라 태어나서 큰 소성을 항상 만나 철석같은 바르시시오 어린이 몸선인 되어 몸가수도 근장하여 근무같이 윤택하고 입가마음 순진하여 근무보다 깨끗하여 고마워 온 꿈속 세상 천리발리 벗어나서 빙설같이 맑은 이 몸밭길마다 연꽃 빌려 성범만 번죽더라도 만개율 굳게 지켜져 하늘이 무너진 털털 끝이나 변하니까 대상같이 높으니 천사오 천하 거울 대여 이래 옥수 막히지 않고 모든 생명과 우리 환한 곳에 물러가고 좋은 인연 만나고서 햇빛 같이 갉은 지에 순식간에 나타나고 바다보다 늙은 자기 잠깐 사이 운영 돕는 열의 정권 깊이 닦아다여서 어디 나가기 할 송각근 아픈 길 개치렸고 주생계도 넓은 문을 남기고 시고 두여러 공부길에 깊은 마당하여 뛰어놈 사오며 높고 높은 돌에 이빨고 꽃마다 세워놓고 거듭거듭 사인어 신난 낯이 부수어서 모든 마군한 곳 같고 무상대 돈을 피우며 살을 베고 별을 갈아 시방대를 섬기어 불 흘리고 팔을 끊어 모든 몸은 통달한 이곳까지의 흙에 다가가온 가중생제 또한 심성료여 일어나서 무상굴과 이루리 고생고생 일흥공부 모든 중생이야 미리 대천세계 넓은 보살 빠질곱씨드로 다녀가는 보살 대자비로 인해 마음 참음하고 보형보살로 꾸며 군소에도 있지 않아 탐지용 내 집사고 아기 독사 내 벗삼아 조생 따라온 낙투어며 한 벗는 것 없으니 부서울 사저 지옥과 가려 나온 아기들이 백조 옷에 간면 놓고 전면만 하신 것 듣고 오는 모든 물이 한결같이 제도할제 발을 타는 무쇠물은 한 곳으로 변해지고 펄펄 걸리는 기름과 마련꽃으로 와여서 쓰린 고초 다 버리고 붙여 날아가서 과거 받는 저 짐승들 깊은 온암 뼈이니 전신망고 다 잊고서 무함께 아깝게 하며 모진병에 약조되어 시선듯이 산하수고 오래 고플 때 복식되어 주린 창자 채워 주린 한 중생을 제도하려 백천생을 따라다니 끝끝내야 건져내니 불고살에 대작이니 난의 개인 때문에 하나님들 배우니까 중생이란다 잠시라도 시간을 이세쎄 생생게 치는 수 고형제 다름없이 삼계고에 벗어난 맘과 외역을 입어서 모든 중생 함께 같이 지무상을 또 성취할 위가 없는 중 하늘을 짓을 명정 그나그나 해 버렸다 옥상어서 기름벌레 섰는 바위 함께 성굴을 하여 bos 황금 하늘을 짓을 명정 하늘을 짓을 명정 하늘을 짓을 명정 지금부터 동지 딸 저하루 복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양합니다. 4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도여서 찬양합니다. 5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3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4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4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4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5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5기 의뢰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 번 하겠습니다. 마음 다리가 더욱 들며 구름장이 열리고 해가 나와듯 지혜의 햇살 일체공덕이 저절로 가득합니다. 탈모드 유대인 교육서에 정신력이 투명하면 천년을 내다본다. 이런 교훈이 있어. 정신력이 투명하면 천년을 내다본다. 그와 봐 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력의 가치에 대해서 다 피력을 해놨는데 누가 얼마만큼 높이 멀리 받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정신력이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인데 우리는 그거를 억장성애를 한다는 용어로 소원성취라는 용어로 그렇게 바뀌었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내 정신력이 투명해서 눈이 좋은 사람은 저 집에 사람들은 3점 연구지 본다. 또 기가 밝으면 넌 못 듣는 소리도 듣듯이 마음이 투명하면 난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제수 대통령이지 그런 공부가 부처님 공부고 여러분들이 정성 드리는 기도가 전부 그 자리를 위한 거예요. 투명한 정신력으로서 천 년을 삼천년을 오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방법론으로 그 방법론으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에 맞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또 박사하기 전 그저 간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게 또 교재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 목적은 우리 정신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잘 살아. 세상을 소원으로 살아라. 하는 가르침이 마음공부라. 그 마음공부의 포인트에 이제 기도, 참선, 간경, 독경 그런 것이 절 이런 것이 다 고속에 들어가.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이 그릇이 작아서 조그만하면 많이 행거가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바꿔줘야 돼.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관세 모살도 좀 하고 사경도 좀 하고 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백일이 기도나 삼년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만 밀고 나가라고 하면 이유가 많아. 그러는데 목표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투명하게 해서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실천으로 들어가야지 맨날 내 서설만 자꾸 들을 거야. 저번에도 이 소리를 들었잖아. 밥 먹어야지. 밥 맛있다. 진수성찬이다. 이런 소개보다 우리 실수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능음주 화두를 챙기는 거야. 그것이 우리 정신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척경이다. 빠른 길이다. 그러면 입증으로 능음주 두 편씩 세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법문 들으러 왔는데 능음주만 능음주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망상을 해. 정해시님부터 그래. 응? 그러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 이야기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잖아.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밥을 먹읍시다. 그러면 그러고 오늘 교재가 원로신유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엔돌핀이 막 나. 원로신유서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것도 좀 잔소리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능음주 신나게 좀 잘 돼. 두 편씩 여섯 편. 자, 입증하겠습니다. 젊은이 엠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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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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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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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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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섯 서른 서른 하나 서른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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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흔 서른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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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돌리고 도래 도래 자 그러면 또 오래간만에 모여있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원어심료가 요번에 정혜씨님이 원어심료를 너무 좋아해갖고 좀 읽고 싶어갖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고차원이다 어떻게 해서 고차원이냐 하면 부처님은 각설하고 부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위대하신 분인데 원어심료는 송나라 시대가 시대의 실존인물이라고 우리처럼 머리 깎고 산중에 들어가서 더 한번 통해 보겠다고 한 실존인물이 쓴 글인 거라 그런데 이 선은 제가 교수가 됐으면 후배들한테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줬어 편지를 써준 것이 80통이니까 그건 80통이 돼 80명의 후배들에게 조언의 편지를 써준 것이 책이 됐는데 이 원어심사는 우리는 지금 능금주를 세 사람이 두 편씩 해갖고 두 편에 10분 안방을 잡고 30분 하는 것도 이제 마음에 보고 가는 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는데 원어심사의 차원은 어떻느냐 하면 10년 동안 마음이 레저광선처럼 레저광선을 쏘았는데 10년을 쫙 끌려 봅시다 그러면 10년 갔다 하면 빛이 10년을 흘렀다 하면 우주에 꽉 찬 거야 360도로 정신이 깨어있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후배들에게 편지를 딱 날렸으니까 그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옥신사 신임 덕분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책은 어렵고 법문 재료도 못 해 여러분들은 막 뭐 넌 가진 거 다 가지고 싶고 빌딩 사고 싶고 베스를 하고 싶고 100년도 못 누리는 그 욕심에 꽉 차있으니까 이런 차원이 당시도 아니지만도 옥신사 중돌이 얼빠져갖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라 그렇게 같이 좋아하지 않고 이제 배결을 실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또 오늘 우리 세보에 해석을 썼습니다 해석을 썼는데 정혜신이 이번에 심혈을 좋아하니까 그 벌로 원문을 정중하게 어느 정혜신이 마이크를 들고 대중을 따라서 같이 하면서로 의심을 가져야 돼 의심 다음에 아는 것이 있지 의심이 없으면 아는 것도 아나 그러니까 왜 신임이 저렇게 좋아하고 만나기 어려운 것이라 하시는가 하는 의심부터 이게 검은 거는 글씨 흰 거를 좋은게 이제 이 차원 좀 벗어나라고 자 그럼 독성하겠습니다 서실부전기며 칭당 지 최당임 정체상거량 무능땅가진무방우가시 원설가전 무돌이 가진 허통통통농농 전오망의 진조업만 담져 진정명명통감 포함법대 불가등농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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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불가덕여 불가덕목폭료지지공공 불가분세우지색색 불가재리펀부지위 여수종련미 동성인지 사생기교청 삼산대사문지전 수련신 박철광대모회당 삼대협회지발기기사원 공공강사왕양계합건소구대자재우지 이미미미불개양도거자사불농가일본자 사이리거승지대유지진지효구자야 우노하산덕버동산연조기 안명기기괄기의쪽기의견불소일방변기개시천도일기 고갈신념 우원정혈은 우상중수상응기수기해비소합덕이소요 사굴병건소굴병건소굴병감정행등교 좌우공원기통쾌직척기마사일구합소 태밀조지중안도지수하는덕교신모사기위초기빌사기 진참실구패침망창상만내정양망신세기륜알탈불체 여전연모일구교단반척거지기용주박피어대운속걸려 이룸육하왕조강오윤자조모육포강아악마개제 새벽기거래요 불받은 비덕법자재주거기야 일종시설법지사소인대덕산력장 천교님 계산거하냐정지적법 불령고해여시원전무엘사야만복독재괄 식지고불감망사행정수어 대접정동기불고기소자니 이거는 나는 절대적 존재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져서 나도 부처님과 동격이다. 능력에 있어서 동격이다. 부처님과 동격인 능력을 수준에 맞춰서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는 유치원생도 못해 부처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요번 해보에 고해성을 실었는데 또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요서를 한 100번 읽자. 그래서 신임이 와져래 좋아하노.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멋진 건가. 부러운 게 있어야 우리가 여행을 갈 거 아이가. 정보를 들어야 여행을 가지. 아무 정보도 없으면 하와이가 좋은지 기말리아가 좋은지 모르잖아. 정보를 들으면 언젠가 가야지 하고 항상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요이 똥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 깨달은 무한한 능력의 분위기라 할까 기능이라 할까 이런 어떤 것인가를 들어놓으면 부럽단 말이야. 부러우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부러운 게 많아가지고 입이 딱 입이 닫아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열두시 됐나? 한시 됐나? 내용을 한 번 해보여서. 해보여서. 천천히. 법안이 나를 갓 빌리나? 지금 독소한 목소리, 뜨뜻한 목소리로 갖고 하면. 그러면 저게 먹고 도심 거사님 한글로 마이크를 들고 대중과 같이 하는데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그럼 대중과 같이 우리 거사님하고 앞에 제목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담비가 내려 초목을 고루 적시고. 봤지요? 흘러서 강물로 퍼지듯 이랬어. 그 고루 선사의 법문 이와 같다 이거라. 담비가 내리면 초목이 고루고루 적혀져서 그것이 강물로 가서 또 돌고 돌고 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고 융택한 그런 법문이라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도심 거사가 마이크를 들고 우리 네 중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담비가 내려 초목을 고루 적시고. 흘러서 강물로 퍼지듯. 전할 수 없는 소실봉의 묘복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들어보이자니. 지적해 볼 모양도 없고 가리켜 보일 모투미도 없으며 설명할 말도 없고 펼쳐보일 도리도 없다. 텅텅 비어 트러블만 탐도 없고 조짐조차도 떠나서 돈만 고요하며 진정 누명하다. 지방토봉을 관통하고 법계를 둘러싸니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 공이 이를 멀리하마 공이 되나 공과 섞일 수 없고 색이 이를 의지해서 색이 되나 색과 같을 수 없다. 물의 짠맛이 녹아들듯 미혹한 본부 속에 들어가고. 악어풀에 청색을 붙이듯 깨달은 성인과 함께한다. 설삼이 큰 사문은 시해와 말솜씨가 끝없이 깊고 늙었다. 300개월에 걸쳐 음기들을 키워주시니 그 말씀은 심원하고도 결단했다. 대자대를 갖추어 열었다 닫았다 해뒀다 말았다 하면서 비밀스럽고도 그윽하게 들춰내기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도 이 일에만 한 글자 한 액도 풀 수 없었으니 가히 지극한 성인의 큰 생각이며 지극한 신념의 현명한 창고라 하겠다. 원호 스님은 동산급연 보조 스님께 법을 얻은 누구로서 안목이 밝고 틀이 밝다 하며 마음이 뚝 터였고 말이 완벽하였다. 그는 하나의 방편만을 부집하지 않고 삼성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열었는데 그것이 흘러넘쳐 큰 책이 되었다. 그것을 신념하고 제목을 붙였으니 말없는 가운데 말을 드러내고 모양없는 가운데 모양을 드리운 것이다. 흔기에 맞게 응대해서 그들의 속발을 불어주고 그들의 집을 놓아주되 만화도 흥거롭지 않고 적어도 소락하지 않아서 어디를 가나 교점을 얻고 어디를 가나 근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 동파고 많은 점에서는 한입의 서방의 힘을 다 마시라 했던 과조 스님의 명목을 높이 있었고 세미라고 단속하는 점에서는 여저한가다움을 지킨 강두 스님이나 마음에 아무 일 없었던 색상 스님을 흉히 여겼다. 소아 지도에는 반드시 지참을 하도록 했다. 박도 참도 있고 사랑과 증오를 다 없애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아서 한구석도 막힌 데 없이 기륜을 활짝 벗어나게 되었다. 대역을 돌리듯 얼굴을 바꿔 한입에 무릎듣고 앉은 자리를 털어버리니 거기에 어찌 노무거림을 흉납하겠는가. 마치 커다란 구름이 홀련히 변화하면서 천지를 다시 까듯 앙기가 내려 소복을 우루 젖시고 흘러서 한 물로 흐리듯 하였다. 잠깐 사이에 한 해가 터치듯 하니 고고백한 흔적을 찾으려하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법을 얻어 자제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선한 한 분의 동사라 하겠으니 비록 임재 특산이라 해도 이 앞에서는 고깃을 명예해야 할 것이다. 그는 반야군지를 막고와 적도토록 흔적 단련을 쌓았으므로 이러한 불림없는 법만 자제를 얻은 것이다. 강목 속에서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고는 깊숙이 자라고 이 글을 쓴다. 진정 보호문을 쓰니께서 대적적 문에서 행렬하고 고깃을 터려 죽기를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가르침이 외롭게 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쓸렁하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좋다. 단비가 도산 도심시다. 한 번 더 읽으세요. 단비가 내려 소목을 고르고 적시고 흘러서 강물로 흘리듯 전할 수 없는 소실봉의 도구를 각자의 그 자리에서 들어 보이자니 지적해 볼 모양도 없고 허리 펴 볼 모퉁이도 없으며 설명할 말도 없고 펼쳐볼 도리도 없다. 텅텅 비어 트렁만 흥도 없고 조짐조차도 떠나서 온몸만 고요하며 진정료명했다. 시간보호를 만듭하고 흙계를 둘러싸니 있다 할 수도 없고 또다 할 수도 없다. 공이 이를 말냐마 공이 되나 공과 섞일 수 없고 색이 이를 의지해서 색이 되나 색과 같을 수 없다. 물에 짜맛이 녹아날듯 유혹한 본부 속에 들어가고 아래 물에 청색을 붙일 듯 깨닫는 승인과 함께한다. 설상의 큰 사문은 지혜와 말소시가 끝없이 깊고 늙었다. 삼백에 대한 저 동기들을 기워주신 그 말씀은 증언하고도 핥단하였다. 대자들을 갖추어 열었다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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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다 하면서 비밀석도 그 가게 불편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또 이 예를 만한 한 글자 한 액도 볼 수 없었으니 다이 지극한 승인의 큰 생각이며 지극한 신념의 현명한 참고라 하겠다. 문호 스님은 동산고족 스님께 법을 얻은 분으로서 암흑이 핥고 털이 핥다 하며 마음이 조토했고 많이 완벽했다. 그는 하나의 방무원을 부딪히지 않고 참사하는 부민들에게 가르침을 열었는데 그것이 흘러넘쳐 흔색이 되었다. 그것을 신념하며 제목을 붙였으니 말 없는 가운데 말을 드러내고 모양 없는 가운데 모양을 드리우는 것이다. 그는 귀에 맞게 응대해서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짐을 놓아주되 안아도 공부르지 않고 적어도 소락하지 않아서 어디를 가나 극점을 얻고 어디를 가나 응원을 만나게 하였다. 그 통쾌하고 단점에서는 한입의 선한인들을 다 마시려 했던 마주스님의 경고를 높이 사고 세밀하고 단속한 점에서는 그저 한가로움을 느낀 마주스님이나 마음의 악으로 썼던 특산스님을 중히 여겼다. 조합 지도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했다. 박도 장도 있고 사랑과 주물을 다 없애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놓아서 한구석도 막힌 데 없이 기운을 활짝 벗어나게 하였다. 계획을 올리듯 얼굴을 닫고 한입에 물어뜯고 앉은 자리를 털어버리니 거기에 어찌 원고림을 용납하겠는가. 마치 커다란 구름이 훈련히 변화하면서 천지를 다시 짜듯 암기가 내려 소목을 불어주시고 흘러서 강불로 퍼지듯 하였다. 잠깐 사이에 암기가 터지듯 하니 오고간 흔적을 찾으려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법을 얻어 차지 않느냐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랑이 한 분의 종사라 하겠으니 비록 김제의 특산이라도 이 앞에서는 꽃깃을 겸해야 할 것이다. 그는 단야 종지를 막고와 적극도 분석 단련을 쌓았으며 이러한 흘림없는 문만 자제를 얻어들어 쓰시기라. 강복 속에서 이 책을 두 번 세 번을 보던 깊숙이 자라고 이 글을 쓴다. 진정포 원어스 중에서 대적 전문에서 겸기하라고 고개 떳떳여 주기를 마음이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의 가르침이 외롭게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네 덕수 하셨는데 이 정도 마음속에 깊숙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루 세 번씩 한 달 동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사경을 해도 큰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치면 이렇게 멋진 능력이 멋진 기능이 꽉 부러움이 갈까 그 다음에 내 세포가 신경세포나 육체세포가 전부 싱싱해져. 병도 적게 오고 병이 들어서도 빨리 났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밝다고 자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나무염산불 나무염산불 부가 문이 볼 수가 마실 수가 문이 볼 수가 하나 둘 셋 저 가문이 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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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처럼 우리여 구월 시광세계영부야 세간소요아진결 일체무요 저 사공선이 깼습니다 찬성 요정 4. 4. 5. 3회가를 끝으로 조안회회를 회원하겠습니다. 달력은 동진달들입니다. 몸은 이루고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너무 깊이 채겨서 다음날 밤과 눈쾌한 맘만 끝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승부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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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змен용 감이 승부를 합MANDARIN